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많은 분들이 뛰니까 바닥에 울려서 시디가 자꾸 튀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도 우리가 안 뛸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시디가 안 튀는 날까지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떤 편이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너무 많아 다 좋아요? 네 전부 다 네 앞에도 재밌게 노셨죠? 제가 보니까 저도 뒤에서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노시고 특히 그런 게 있어요 가수들은요 무대에 섰을 때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는데 관객분들이 어떻게 호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춤이 한 번 쳐질 거 두 번 쳐지고 두 번 출 거 세 번 쳐지고 이러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수들을 만났을 때 특히 공연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가수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 하나 둘 어느 쪽을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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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같이 노래 부르면서 뛰어보셔요 다같이 노래 부르면서 뛰어보셔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감사합니다